많이 먹어. 많이 먹어. 비서 일은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야. 아직 비서 확실히 결정된 거 아니라니까. 출장 갔다 와서 수요일날 보자를 했다며. 그게 너 취직 됐을 거고 그러는 거지. 핸드폰 새 거 하나 사주려고 불렀을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무슨 핸드폰 주려고. 비서 된 거야 너. 어머 얘 니가 그 남자하고 인연이 있긴 있나보다. 아니 어떻게 손볼 남자 비서 면접을 다 보냐. 너 비서 하려면 할 거야. 너 지호 하고 싶다 했잖아. 지호는 무슨 맨날 면접 보면 떨어지는 거야. 야 너 그딴 거 미련 가질 것도 없어. 그 남자 비서 일하면서 연애 걸어가지고 결혼해. 그게 최고야. 엄마는 무슨 연애가 빨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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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취직 되더니 말도 재밌게 하는 거 좀 봐. 여보세요. 네 제가 김유빈인데요. 네. 네 화요일이요? 네 한시요? 네 알겠습니다. 유빈아 아빠랑 바둑 한 판 두자. 아빠. 왜? 나 지호 면접 보러 오래. 그래? 아 기다릴 땐 연락도 안 오더니 왜 이렇게 엽치냐. 아니 그 사람 비서 된다는 거 확실한 것도 아닌데 면접을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왜 이렇게. 여보? osaur. . cou cum cum? 이 자리입니다. 자 주먹! 새로 지우 인사 담당 대리님으로 최건... 됐어 그만둬. 예. 미스터 정, 최대리님께 인사과 업무 보고 드려.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정괭필입니다. 괭필? 예. 정말로 굉장히 필요한 사람 정괭필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지우들 관련 소리입니다. 여기다 놔. 예. 그리고 오늘 발리로 새로 갈 지우들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님께서 직접 보셔야 하는데요. 미스터 정이 알아서 정말로 굉장히 필요한 사람으로 뽑아. 예. 그럼 뭐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아서 가봐. 네. 아이고... 얼굴은 안 보고 뽑냐... 어 진호야 나다. 너 점심때 약속 있냐? 어 그래? 야 그럼 점심이랑 같이 먹자. 모리 1시 둘 다 소원 재생을 위해 재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EO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수업은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아이들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전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불쾌하니까요. 네, 왜냐하면 당신은 아주 귀엽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학생 때가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제 홈런스 교수님은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50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대리? 너 아버지한테 단단히 지켰구나. 대리. 최대리. 열심히 해라. 그래야 빨리 가장 달고 부장 달지. 시끄라. 천하의 채권이가 쪽팔려 세상 어떻게 다했냐. 내 친구 중에 대리가다 입장이야. 진짜. 사오로 간 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게 나 아사코 그 기집애 때문이야. 미안하다. 내가 파티에 그 기집애 초대해가지고. 네가 고생이구나. 최대리. 사오로 간거지 같아. 나 아사코 아사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